오빠랑 함께한 모든 하루하루가 나한테 소중해. 어때? 나 너한테 장가가도 될 것 같아? 한유라 씨가 그런 부탁을 했다고요? 최동식한테 돈 줬어요? 나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하던데요? 나 형 이루려고. 형한테 미안해하지도 않을 거고 유정이한테 직진할 거야. 네 옆엔 이미 한유라 씨가 있잖아. 그러면서도 나한테 이러는 거 나랑 불륜하자는 거니? 너 태풍이랑 사귀는 거 맞냐고? 이 지지배가 미쳤나 봐 정말! 태풍이는 네 형부야! 네 형부라고! 네 형부야! protection! 可以가 질문해주시고 네 형부야! 네 형부야! 네 형부야! 네 형부야! 네 형부야!